아직 일곱 사십니다. 아 그래요? 아 20분. 지금 영상 보여주시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선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첫 방송을 같이 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워. 혹시 어디 앉으실 건가요? 가운데에 앉을 거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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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격은 활기. 이제 시작할 것 같은데 이거 끝나고. 안다 x2 우와 아! 아 진짜UDO!!! 처음에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G그룹이, K그룹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근본이 다르거든요. 근본이 다르거든요. G그룹이, Kewa! G그룹이, Kewa! 못 볼 것 같아, 못 보겠어. G그룹의 공연 G그룹의 공연 G그룹 멘트 G그룹의 공연 G그룹의 공연 G그룹의 공연 안녕. 제가 결혼 준다. 정빈규 비막아. 정빈규 비막아. 정빈규 비막아. 정빈규 비막아. 정빈규 비막아. 그래 그래 그래. 미쓰기. 미쓰기. 포lica. 정빈규 비막아. 표시. 정빈규 비막아. 아이고야. 우리 주로 가미길 bona 좋아 끝 결혼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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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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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샷! 갑자기? 아 뭐야? 왔다!